인구 8만 5천명의 라팔마는 대세양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 폭발의 결과로 연기와 화산재 덩어리뿐만 아니라 용암 분수가 쿤브르 비에야 국립공원에서 공중으로 서서올랐습니다. 폭발 전 규모 3.8의 지진이 기록돼 지표면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주에 쿤브르 비에야 지역에 2만 건이 넘는 미소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을 받고 대피 중에 있습니다. 라팔마 섬에 쿤브르 비에라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섬의 한쪽이 해안으로 떨어져 나가 침몰할 수 있고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으며 대세양을 건너 미국의 동부를 강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대변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라팔마 섬은 해저층의 해저 화산에 의한 열기둥의 작용으로 융기된 섬인데 현재 라팔마 섬의 절반이 점차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섬 자체가 이미 화산인 라팔마가 대폭발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폭발력과 함께 섬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 130에서 160피트의 쓰나미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